맛이 다르니깐 이게 브리스킷 소스 좀 듬뿍 하셔서 이렇게 놔주셔도 물리니까 뿌려먹을 수 있게 레몬 한 슬라이스 계속 이렇게 2병 서빙이 제가 볼 때 한 5분? 6분 정도 저희가 와디지 시작하는 텍사스 브리스킷 스쿨포크 어떻게 보면 스테이크로 좀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텍사스 바베큐 이번에 진행하는 바베큐 끝판왕 텍사스 브리스킷 많은 후원과 지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